네 엔시아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가지고 채우고 있는 인사 동창분들께 인사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엔시아씨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화이팅이다 하시죠 그리고 또 바로 여러분도 좀 응답하라 7우사 보세요 네 응답하라 8우사 6회에 엔시아씨가 등장했었어요 맞죠? 네 아니 근데 가수도 하고 프리즈도 하고 그라마에도 출연하시고 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? 저 생각보다 8월만 때 감기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신 것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진짜 맞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요 걸그룹들이 많아서요 어 여자 솔로 활동하기가 좀 외롭지 않으세요? 네 아무래도 개기씨같은데서 저 혼자 안 배웠다 보니까 좀 신중하긴 한데 네 거기서 또 저 챙겨주실라는 선배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 오히려 솔로라서 선배님들이 더 챙겨주시는구나 아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 드렸어요 곧 3월만 나오신다고요?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언제쯤 들어왔습니까? 어 이번 날 안에 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이야 이번 날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앤샤씨의 생각만을 기다리면서 두 번째부터 준비하셨죠? 네 두 번째부터 준비하셨죠? 네 두 번째 질문을 보면